네네 아 되셨어요? 네 스튜디오는 없는거지 지금? 비어있는거지? 가구과에 스튜디오 계시는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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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건데 스튜디오 비어있는거지 네 남은 조성대 계세요? 아직 있어? 어 아직 안 끝났는 아니지? 아 그런거 아닌데 트라우마해서 뭐 왜 그냥 앉아요 하하하하 네 오셨어요 어디오셨어요? 걸어오셔 안녕하세요 저는 되게 친하게 느껴지는데 아 정말?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진짜 엘리베이터에 너무 장애인 장애인 전용 이렇게 써있어서 못하겠다고 아 아 아 그런게 있었나 좋으시면 된다 네 드럼을 해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이런걸 구경 못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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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여기 이런 데서는 잘 안 만나는데 네 네 아이고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 무슨 반짝이가 내게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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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어 그래? 이런 생각하잖아요 로또가 누가 당첨이 됐대? 이러면 어 그래? 하면서 로또를 하나 사듯이 그냥 화장품이 제일 가깝게 빨리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행동파? 전역적으로 좀 무식이 용감한? 연예인 얼굴도 아니고 화장도 잘했던 것도 아닌데 이만하면은 저는 뭐랄까 남들 보기에 웃음일지 몰라도 아 이만하면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원래 뷰티 좋아하시는 분들 레드립 굉장히 즐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바르면서도 바를까 말까 고민해요 그러면 영상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레드립을 바를까 말까 고민하고 한번 발라보고 너무 빨개해서 집에서 지우고 나가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똑같이 말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팁이다 하나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해가 가장 좋을 시간에 일어나서 찍어라 햇빛이 짱이에요 왜 우리 야외 벚꽃 피고 이럴 때 카메라 들고 한번 한번 해봐야 진짜 예쁘게 나와요 태양이 짱이에요 태양을 따라올 조명은 세상에 없어요 백화점 지나가다가 하이라이터를 뭐 이거저거 사서 샘플로 파운데이션 요만한 걸 받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 가는 아침에 얼마나 정신없어요 이거 오늘 한번 발라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엄청 이슈가 돼서 전국 품절이 났었어요 그게 채광이었거든요 햇빛 앞에서 해가 이쁜 시간을 활용하면 웬만한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든 DSLR이든 괜찮다 렌즈를 볼 것 어떻게 나와요? 이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건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잘 안 하는 건데 왜냐면 내 얼굴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렌즈 여기 렌즈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꼭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찍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 것 이게 진짜 커요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저 혼자 카메라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저는 지금 스타벅스에 가고 있어요 웬 또라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난 또라이다 화면에는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런 주변이 부끄러워서 카메라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면 화면에 이상하게 나와요 집에 있다고 해서 영상 찍을 게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유튜브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자주 영상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그게 최고예요 정확한 시간에 그냥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소소한 일상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올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구 같다라는 그 말로 저에게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텐데 음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한 뭐 나이를 먹어도 영상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다음 영상에서 보고싶 espectacular 쪽 특간 етров 지 paso 네 confirming 네 바로 안